진짜 이것적이다. 너무 예쁘다. 대만 무아루 영화에 나온다. 그렇죠, 맞아, 맞아. 힙하게. 이거는 예술이다. 진짜 예쁘다. 유리기. 이거 SNS다. 신기하다. 야시장 같은 느낌 있죠? 홈부터 이거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닌가요? 짜장면 6개라. 조개? 조개. 저거 6개 주세요. 사장님 되게 화나셨는데. 왜요? 역대급이다. 고민이야? 특별하게 오늘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시즌1 김치찌개찜사장. 다시 한 번 복수의 매치. 맛있게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? 맛있고 많이. 이기러. 어제 저녁부터 굶었습니다. 이겨드리잖아.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. 엄마, 나 이거 먹고 좀 더 먹어도 돼? 당연하지. 아니, 나 이거 더 먹고 싶어.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네. 제 아이의 복수야.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드세요. 요원들은 다르네. 이러다간 동점으로 끝나겠는데요? 저희는 너무 어차피 타임으로 안 amendments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